현행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뉴스공장에 출연한 사실상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출마선언과도 같았던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일파만파 민주진영의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른바 조국 진당을 창당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왜 정치로 명예회복을 하려 하는가 학자로 남아서 명예회복하라는 목소리가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준영동영 비례대표자가 적용된 선거였다. 거대 양당 외에 군소정당들이 47석에 이르는 비례대표석을 골고루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거제도였지만 결과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의도가 비치발했던 선거였다. 내년 22대 총선을 지난 20대와 마찬가지로 준영동영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어쩌면 조국 진당의 가능성은 매우 커질지 모른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현행 준영동영에서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현행 준영동영이나 과거 병립형 중 어느 쪽도 손해볼 곳이 없다며 선거법 협상에 미온적인 데다가 최근 병립형 회계의 입장으로 강력하게 돌아선 탓이 크다.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완전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비례대표 제도 제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준영동영에게 거부감을 보여오다가 최근 준영동영 제도 아래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가능성이 크게 부상하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체제의 적대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병립형 회계의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 역시 다음 총선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총선에서의 열린민주당과 같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대안 세력이 미약하고 최근 조국 신당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주정에 괴난 분열이 촉발될 우려가 깊어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계 움직임에 힘을 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 구도를 윤석열 대 조국 구도로 변화시켜 윤석열 심판의 프레임을 흐리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탄희 의원과 비명계 의원들이 정치개혁 후퇴를 이유로 병립형 회계를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외부로 표면화하고 있지만 지도부에서 이미 병립형 회계로 잠정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직을 가겠다며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이탄희 의원과 비명계 의원들은 정치개혁 후퇴를 명분으로 이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도 당 지도부의 병립형 회계 방침이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병립형 선거제도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이에요. 3당, 4당, 5당은 씨가 마르는 거죠.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요. 경쟁자들이 차단돼 버립니다. 국민의힘의 병립형 제안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 한 약속보다 눈앞에 이익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7일 자신의 SS를 통해 선거제 퇴행, 가서는 안 되는 길, 유불리 잊어버리고 약속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는 지난 20년 정치개혁의 수건이었다. 어떤 경우든 개혁을 향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병립형 회규를 강력하게 선호하게 만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강서가 패배 이후 반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신당 추진을 기성사실화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5일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명계를 포함해 진보정당 계열 이사들과 교류하고 있다며 이미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은 이미 독자 신당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양양자 의원, 그리고 당의 존폐 기류에 있는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의 일부까지 교류하고 합류할 기류를 보이면서 단순한 반윤신당이 아닌 보수 중도 진보까지 외연이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성정당 가능성은 물론 신흥비례신당까지 염두에 두며 현행 준연동제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이 여권표 분산은 물론 총선 후 강력한 반윤석열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어 그럴 바에는 과거 병립형으로 회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활용하려던 준연동형의 허점은 역으로 병립형 회개의 강력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의원 투표와 정당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72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연동형을 비롯한 비례성 강화 형태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양당체제 강화와 대량의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보완해 실제 의석의 분포를 정당투표의 비율에 최대한 근접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 이 표제에서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정당투표를 전체 의석 비율로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47석의 비례의석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투표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준연동형에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정당투표가 비례의석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의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런 인식 아래에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정당투표가 또 다른 사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비례의석을 노린 신당들이 등장한 상태에서 거대 양당에서도 비례구보를 낼 경우 원래 지지하는 거대 양당에 투표할지 또 다른 사표를 줄이기 위해 지지하지도 않은 비례 신당에 투표할지에 대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이준석 신당에 자극받은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도 조국 신당으로 인한 선거 프레임의 혼선의 우려가 커진다면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병립형 회교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신당 또는 새로운 신당 창당을 염두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의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있는